보나님 은서는 중3 때 키가 어땠어요?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컸어요 지금은 별 차이 없어요 아니 차이는 좀 있지만 컸어요 한 2cm? 아니 고1 때 훅 컸어요 모두 골격과 아 근데 아 은서가 진짜 말랐었어요 저보다 말랐었어요 진짜 키가 컸는데 몸무게가 한 43, 44 몸무게가 말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170 안 넘어요 여러분 안 넘어요